여러분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어렵죠.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어렵고 저는 조직생활 한 10년 정도 하고 한 20년 넘게 자영업을 한 거죠. 매달 돈을 벌어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젊은 날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조그마한 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 받고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식인으로 출발했지만 지식인에서는 아주 드문 자기 손과 발과 머리를 가지고 한 20몇 년을 먹고 사는 일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예사롭게 보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된 기업들을 상당히 처근지심을 갖고 보는 거죠. 기술 변화가 있거나 고객의 기호가 크게 바뀌거나 국가의 정책이 크게 바뀌게 되게 되면 사업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올지 누구도 몰랐지 않습니까. 천하의 롯데그룹이나 천하의 신세계그룹이 유통시장을 반분해 가지고 오래오래 여러분들 잘할 걸로 봤지 않습니까. 롯데만 하더라도 주력 사업이 화학하고 화학제품이나 이런 거 화학하고 그다음에 유통인데 유통업 자체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뭐 수익이 그렇게 아마 적자일 겁니다. 그룹 전체로. 몇 년째 적자가 될 거죠. 이제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도 이마트나 백화점이 그동안 선전을 했을 텐데 지금 뭐 이마트 상황이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좋지가 않으니까. 여기 이제 언론들이 많이 다루네요. 위기 직면한 옛날의 유통명과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 세상이 다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돌기 때문에 그냥 조금 이렇게 잘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제 온라인이 워낙 후팡이라든지 이런 중국 업체들이 워낙 거세니까 이제 공정그룹위원회가 발표한 걸 보게 되면은 롯데가 포스코에 의해 6위를 유지했는데 경기 침체에 더불어서 주력 사업인 유통 화학 부분에서 수익을 거의 못 내는 거죠. 화학도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시가 심하니까 이마트도 장사일의 첫 적자고 이마트 자체 영업이 전년 대비 27.3% 여러분들 감소했으니까 그 큰 매장의 객단가라고 부릅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라 투자는 많고 이제 뭐 이렇게 희망 퇴직 받고 하는 건데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게 5년인데 이마트가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그리고 이제 롯데쇼핑 여기도 5년인데 마이너스 52%니까 주식시장에서 절반 정도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 추세를 보게 되면은 회복 기미가 참 요원한 거죠.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시련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운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 불황이 거세고 오프라인 공세가 심하지만 또 텀셋 시장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 공략했던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다이소 2021년에 2조 6천억 2022년에 2조 9천억 아마 이제 2023년에 3조 넘었을 겁니다. 이 다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을 전문점이죠 일종의. 천 원짜리 팔아서 얼마나 버텼나. 2024년 3년도에 3조 4천억을 팔았네요. 엄청난 거네요. 이렇게 살아남는 데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불황이 심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가성비를 따지니까 가격 대비 가격을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매출이 전년 대비 17.5%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9% 사업 세계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법인세를 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그 돈을 참 귀하게 아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그냥 낭비하게 되면은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이제 세상을 떠난 어머니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데 돈이 항상 잘 벌리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나들한테 한 이야기를 제가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이야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누나들한테 어머니가 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건 그냥 사업하면서 경험상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돈이 항상 잘 벌리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연배가 좀 지긋한 분들은 경험하실 겁니다. 일생을 통해서 항상 돈이 잘 벌어지는 게 아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돈이 잘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벌 때 잘 아껴 가지고 미래를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며칠 전에 소개했던 유럽 북구 유럽의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참 야무지게 하는 거지. 북회 유전에서 1969년부터 번 돈을 세대 간 약조에 따라 가지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그 자산을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1년에 평균 수익률 4% 이하 범위 내에서만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엄청나게 중요한 규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어차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카나님께서 국내 주식과 금융투자세로 유동성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세금을 뜯어갈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다 뜯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도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방어하는 문제 못지않게 한국은 앞으로 기본소득사회 기본사회가 되면은 환율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원화가치로 표시된 자산을 가능한 좀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의로사태 보시다시피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물적으로 지금 주어진 현안만 덮는 데 다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해외신용평가회사가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외환위기 때도 똑같은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대비를 이런 것을 잘 보고 저렇게 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오늘 과거의 그런 금융 유통명가였던 롯데그룹이나 신세계그룹을 제가 오늘 언급한 것은 오늘 마침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좌측 하단에 미국의 백화점 위기에 대한 부분을 다뤄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표입니다. 199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까지 미국의 백화점 매출액 추이입니다. 2000년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천억불 정도 팔았네요. 백화점이.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생겼을 때 조금 반등했는데 뭐 내려갈 수밖에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서 이제 온갖 제품들을 다 샀는데 지금 할인 매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tj맥스라든지 뭐 라스라든지 뭐 그런 데에서 다 사면 되니까 훨씬 싸게 이 시대가 간 겁니다. 메이시라든지 뭐 시얼스라든지 이런 좋은 시대가 세상이 이렇게 다 변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고 이게 백화점 업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 업종들이 대부분 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뒤처지다는 거 아닙니까 뒤처지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 또 임대업도 여러분들 다 뒤처지게 되겠죠. 디스카운트 스토어 그다음에 전문점들이 부상하면서 미국의 쇼핑몰을 가면 대부분 이렇게 백화점 류의 업종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쇼핑몰 앵크라고 앵클이 여러분들 다시지 않습니까 이런 데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슬퍼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제 앞으로 ai가 여러분들 더욱 활성화되면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요동치겠습니까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 업계의 매출 상황이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닫았네요. 지금은 조금 덜하고 2020년까지 엄청나게 여러분들 전국에 미국의 백화점들이 문을 닫은 겁니다. 시대 변화를 잘 읽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자기 이제 뭐 그런 직업 그리고 또 투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잘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를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포 더불어민주당의 당령 개정 기본사회 이런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잘 인지하기 힘들지만 미국에 닥치게 될 한국사의 큰 틀의 변화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공병호 tv를 꾸준히 보시게 되면 크게 도움을 받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저하고 똑같은 수준 정도 정부가 공유가 이루어지니까. 다른 데는 뭐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한동훈이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을 만났다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는데 안주가 뭐다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복글복인 겁니다. 생산적인 정보를 구하는 사람들은 공병호 tv를 꾸준히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을 제 자신 있게 여러분 영어 표현으로 포워드 루킹이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을 보는 겁니다. 항상 앞을. 그걸 좋아하고 그런 책도 많이 썼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이야기죠.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앞으로 뭐가 일어나겠냐 이런 것 자체를 평생 동안 봅니다. 즐겁게 여러분들 공부하고 하니까. 앞으로 이 방송도 계속해 나가 있죠. 앞을 보는 것. 앞을 보고 준비하는 것. 대비하는 것. 그래서 제가 재테크 노후자산 관리를 다루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의로사태도 왜 다루냐. 그게 여러분들 미래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